그 다음에 이제 영어예요 많은 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외국계 회사에서 영어를 할 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경우는 한 50% 내지 30%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호주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보다는 필리핀 사람, 대만 사람, 베트남 사람, 인도 사람 인도 사람은 거의 영어 모국어로 봐야 되겠죠 그 밖에 나라 사람들과 영어로 얘기하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요새 대학생분들은 되게 토플 점수도 높고 영어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텐데 가급적이면은 프랙티컬한 영어를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프랙티컬한 영어는 보니까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기본 동사, 중학생들이 쓰는 기본 동사 가지고 전부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기브, 테이크, 컷, 런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다 얘기하시는데 그거마다 전부 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영어를 구사하는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학점이거든요 학교에서 학점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똑똑한지를 보는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여러분의 학점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는 겁니다 얼마나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다 똑똑하면 거기서 거기서 얼마나 더 똑똑하겠어요 다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는 성실성을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3.0 이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류 전형에서 통과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면 3.0이랑 3.2랑 3.4랑 차이가 납니까? 제가 보기엔 별로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상한 게 앞에 숫자가 달라지면 또 인상이 좀 달라져요 4.0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4.0을 받으면 그럼 확률이 높냐 또 그것만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experience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학점만 높으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공부만 하셨네요 사회성이 부족하신가 봐요 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학점은 가급적 높으면 좋겠죠 그런데 3.0 이하면은 그럼 절대로 취업을 못하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씩 행운이 있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3.0 이하인 친구를 뽑아본 적도 있어요 서류 전형할 때 3.0을 커트라인으로 뽑아봤더니 영업사원을 뽑는데 영업에 관련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낮추자 그래서 2.0까지 낮췄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2.3, 2.4 정도 된 학생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에서 진짜 물건을 팔아본 학생이 있더라고요 접착제를 팔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다단계에서도 물건도 팔아보고 심지어는 어떤 작은 중소기업에서 파트타임으로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 봤어요 제일 먼저 제가 뭘 물어봤겠어요 왜 이렇게 학점이 낮은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밴드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는 음악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강변가회제도 나가고 그랬는데 본선에도 진출했대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른 데는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나보다 그런데 학점은 망가졌으니까 뭔가 취업을 하려면 특별한 무기는 하나 있지 않아야 될까 싶어가지고 영업에 관련된 경험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친구는 음악을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인상은 이 친구는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밴드 활동도 재밌었던 게 음악도 좋았지만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교류하고 이런 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아도 다단계를 해도 사람 만나는 일이 재밌고 즐거웠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뽑았어요 그런데 정말 영업을 너무 잘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어딘가에 한 번 미쳤던 사람이 일에 미치면요 그 일을 미친듯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학점이 낮으신 분들은 그거에 관련된 좋은 설명을 준비하시고요 그거를 메이크업할 경험을 쌓으세요 그러면 충분히 또 어필할 수 있는 행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Pauseé 그다음 달랑 내가 안 Mihail을 내가 해 버려 드라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